오늘은 8월 8일 입추입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다음주 정도 되면 더위가 아마 한풀 꺾일 겁니다. 매년 보면 8월 15일 광복절을 전후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했습니다. 올해 꽤 더웠죠? 일주일 정도만 더 지나면 한풀 꺾일 것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며칠 만에 5일 만에 상승마감했습니다. 내일모레 소비자인과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보면 1.16% 상승해서 35,473 S&P500은 0.9% 상승 4,518로 4,500을 다시 넘었습니다. 나스닥 0.61% 상승 14,000 직전 13,994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09% 상승해서 3,739입니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다우지수는 저가 매수에 힘입어서 4거래일 만에 상승했고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주간 하락률은 3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는 등의 3대 지수가 이번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일주일 동안에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오늘 빅테크주들의 주가 변화를 보면 두 종목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 다들 상승했습니다. 애플의 1.73% 하락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하락 중입니다. 지금 178.85달러에요. 최고가 대비 지금 9%나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0.95% 하락해서 251.45달러 테슬라는 최고가 대비 14% 하락 중이에요. 애플 9%, 테슬라 14% 크게 늘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연중으로 보면 애플이 현재 43% 상승 중이고 테슬라는 133% 상승 중입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 기간 중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S&P 500지수 내의 84%가량이에요. 이 중에 79%가 예상치를 웃도는 주당순 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5년 평균에는 77% 10년 평균은 73%에요. 그런데 지금 79%니까 5년 평균 10년 평균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월가에서는 오늘 보면 뉴욕 증시 7대 기술주 중 Magnificent 7 종목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문가들은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등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 미국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이죠. 애플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등급을 유지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애플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기로 했다라고 전합니다. 애플의 총 매출이 내년도 회계연도 1분기까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모건 스탠리의 분석이에요. 또 UBS는 메타 플랫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UBS는 메타가 매달 여는 행사인 메타커넥트에서 인공지능을 자사의 서비스에 도입한 결과를 소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워치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AI를 활용한 챗봇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또 벤커버 아메리카는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주,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벤커버 아메리카는 엔비디아를 반도체 부문의 최선호 종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인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AI 기반 컴퓨팅 센터로 바뀌는데 있어서 엔비디아가 압도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벤커버 아메리카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 550달러 제시했습니다. 오늘 현재 454달러입니다. 엔비디아는 가장 늦게 발표합니다. 항상 이달 하순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뉴욕증시가 8월에 거래해 본격적으로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주가가 전형적인 계절적 조정이 임박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월가의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번 달 벤치마크 지수, S&P500 지수가 4200에서 4300원까지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합니다. 월가의 투자기관 오펜하이머의 기술적 분석가 아리월드가 투자자들에게 전형적인 계절적 조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형적인 계절적 조정, 8월을 지나서 9월까지가 항상 약세였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금융연구 및 분석센터 CFRA의 수석투자전략가 샘스토볼은 기술적인 요인을 고려하면 S&P500 지수가 다시 강세의 흐름을 재개하기 전 5에서 12%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동안 증시를 또 맞춰온 주식 매수세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펜하이머의 와일드 분석가는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주식 매수자들의 여력이 점점 소진되고 있음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헤즈펀드 매니저이자 헤즈펀드 사토리 펀드의 설립자인 덴 나일스는 이 사람은 약세론자예요. 덴 나일스는 S&P500 지수가 연말까지 10%가량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나일스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10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앞으로 이후 물가가 다시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결국 주가가 10% 조정을 받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개에서 40개 종목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나일스는 애플의 숏 포지션 또 아마존의 롱 포지션을 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투자 전문 용어죠. 이걸 가진 사람은 주식이 하락할 때 이익을 얻고 롱 포지션을 가진 사람은 주식이 상승할 때 또 이익을 얻게 됩니다. 나일스는 애플이 3분기 연속 매출과 순이익 감소를 보고한 이후에 PER, 퍼가 30배 밸류에이션은 앞으로 지속 불가능해졌다고 주목했습니다. 애플의 현재 주가가 178.85달러이고 주당 순이익이 5.98달러이니까 178.85 나누기 주당 순이익 5.98을 하면 29.9배, 30배가 나옵니다. 반대로 아마존에 대해서 나일스는 주가 상승을 예상을 하면서 매출과 수익이 모두 성장하는 회사라고 꼽았어요. 클라우드 컴퓨팅 대기업이자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은 올해 2분기 전년 대비 11% 증가한 134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2분기 실적에 환호하면서 실적 발표 후 아마존 주가 폭등했죠. 8% 이상 폭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나일스는 현재 아마존을 매수하고 있으면서 펀드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증시가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과 매그니피센트 뉴욕증시의 7대 기술주 중 주가 상승으로 역대급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가들은 8월은 교과서적인 계절적 조정기라고 보고 있고 8월에는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전형적인 쉬어가는 달이다. 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중의 8월을 지나서 9월이 연중에 보면 수익률이 가장 낮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내일 모레 10일 발표되는 7월 CPI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소비자물가지수 CPI 또 생산자물가지수 BPI 이런 경제지표 또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의 발언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은 7월 CPI가 전달에 비해서 약간 오를 것으로 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은 7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달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 올랐었죠.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지 않으면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고 미국의 긴축 종료 기대도 앞으로 또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올랐으면서 근원 CPI는 4.8%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최근 4.2%까지 올라서 지난해 11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예요. 이번 주에는 34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연중 고위 당국자들의 견해는 또 엇갈리고 있어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내년 초부터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또 미셸 보험원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